KUTV 창립 30주년 안녕하십니까 총장 염지호입니다 먼저 KUTV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UTV는 지난 30년간 정규 방송이나 드라마, 다큐멘터리는 물론 신입생 환영의 4.18, 입실렌티, 고연전 등 학교의 주요 행사를 영상에 아름답게 담아 학교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KUTV 출신들이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정신으로 언론계, 미디어계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가 21세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헌신해 주신 재학생 기자 여러분과 졸업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홍보관 철고로 인해 많은 불편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웠던 공간을 떠나게 되어 아쉬움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KUTV 여러분이 보여준 홍보관에서의 추억과 열정은 많은 고대 가족들이 기억하고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우리 곁에서 좋은 기획과 영상으로 고대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고대인을 하나로 묶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KUTV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늘 기념식과 축하연으로 선후배 간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KUTV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UTV 한글자막 by 한효정